오늘 오전 9시쯤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20층짜리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이 배관을 통해 15층까지 번지면서 진화에 약 2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말 오전이라 건물에 사람이 거의 없었고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화재 경보를 듣고 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층 외부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